야, 너 괜찮냐? 야, 사정 한번 해봐 봐. 살려달라고. 살려줄 자신은 있고? 아니, 주둥이가 살았네. 당신이 우리 엄마 죽였지. 내가 밀었던 친구 있냐? 밀었구나. 어떻게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우리 엄마가 내가 심약 때 얼마나 잘했는데. 야, 잘해? 나한테 잘해?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 막 찾아와가지고 협박하고 그러냐? 지 딸 교도소에서 안 꺼내주면 막 가만 안 했겠다 막 그런. 아, 무슨 걔 진상 떠냐고. 아침을 시작하면. 놀고 오세요. 이리 와. 놀고 오세요. 그리고 야, 나. 놀고 오세요. 됐어. 너 비밀아. 나 비밀아. 놀고 오세요. 그냥 떠난다.